새해 일본 맥주 등의 판매가 20% 넘게 급감했다 관련 업계 보고인데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울산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동구의 한 미용실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머리를 무료로 해준다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 로고와 함께 불매 운동을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본 업주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겁니다. 울산 지역 슈퍼마켓 250개가 가입한 협동조합은 매장에서 일본 맥주와 담배를 치웠습니다. 조합 물류센터에 있던 3,500만 원어치의 일본 수입 맥주를 모두 반품했고 매장에 일부 남아있는 맥주도 회수할 계획입니다. 옆에 매장은 그걸 팔고 있으니까 그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조합은 똘똘 뭉쳐서 끝까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부터 롯데백화점 등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 등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상공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울산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이 없다고 설명했고 주력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롯데백화점